SK 해닉스가 청주시 송절동에 구축할 M15X 신규 팹을 AI용 고성능 디램 생산기지로 만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 SK 해닉스는 급증하는 AI 반도체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AI 인프라 핵심인 HBM 등 4세대 디램 생산 능력 확장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를 위해 오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청주시에 건설할 신규 팹 M15X를 디램 생산기지로 결정하고 팹 건설에 약 5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SK 해닉스는 이달 말부터 팹 건설 공사에 본격적으로 나서 2025년 11월 중공 후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.